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어머니 아버님들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면 안된대. 아빠 안도와도 되겠어? 일단 예쁜 동물 치워보세요. 어? 이 노래?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 주로 갈게요. 예쁘게 만든 사람들. 선생님. 공개. 이만큼도. 지우도. 이만큼도. 우와. 지우 이거 쓰래. 이거 지금 쓰래. 와. 재밌겠다. 멋진지 만들어야자. 덩어리 필요 없어. 계속 덩어리도 쓰자. 안쓰면 미안하잖아. 오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더워질 수 있는 건. 계속 계속 만들어볼거에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줄거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줄거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줄거야. 아빠 안 도와줄거야. 동그라미. 위로도 올릴 수 있고요. 옆으로도 눈빌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치만 할거야. 그것도 한번 구경하러 가봐도 괜찮아요. 넘어지지 않으면 조심조심 벌어봐. 지우의 침을 구경하러와서 괜찮습니다. 귀여워. 좋지.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윤도 우와 윤도님 완성 윤도야 다른 친구들하고 구경하려나 봐봐 어떤 친구를 만들었는지 우와 예쁘게 만들었지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지 다른 친구들하고 구경하려나 봐봐 지한이도 다 만들었어 어머나 세션이 지한이도 다른 친구들 집도 구경하려나 윤도야 거기 발표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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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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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에 험 추워라 우리 엄마 아빠는 집 어떤거 만드는거 보여줄까 얘들아 찍으래 우리 엄마 아빠는 집어봐 만든거 찍어도 되지 이거 뭐에요 이거 뭐에요 지호집이에요 지호집 지호집 둘 다 지호집이에요 잘 맞았다 아빠 만들어봐도 돼? 먼저 이동밥이 스킬 이제 이동밥이 딸 수집이야 다 빨라 이 자리에 언니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엄마랑 함께! 우리가 거기서 한 증거 만들어보세요! 귀여워. 어떻게 하지 못해. 엄마가 이야기하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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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잘 만든다. 와! 아 죄송해요! 이유로! 채원 감시나! 으어어! 이유로 지우기 또! 이중희 질도 볼까? 이중희 질도! 아 죄송해요! 우와! 주원님! 이중희도 멋있어! 1, 2, 3, 3, 4, 1, 2, 3, 1 만들어주세요 힝힝힝 우와 엄청내여 얘들아 이제 집을 가만 누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손으로 많이많이 만들었어 얘들아 여기 앞에 보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얘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어디에 가야하는지 나는 무슨 색깔인지 잘 보고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색깔로 같이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럼 내리도록 박수 시작 얘들아 지금 통과해야 돼요 진짜 움직일 때 이거 빨리 뛰어가면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랑 어떻게 될까 와우 부딪힙니다 오늘은 일어서 도자 자리에서 일어서 손님 일자리에서 걸어요 걸어요 천천히 걸어서 볼게요 걸어서 그러면 친구들이 불편할 수 있어야 들어가진 않아요 자